그럼 다음 심사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바쁜 일정으로 여기저기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는 두 분 중에 먼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소개했습니다. From Color 그리고 대전의 남자입니다. 소개했습니다. Color Day! 소개했습니다. puff I'll 춤을 ships ROG ROG 바이예 Tracy 여러분 혼란 얘 그리고 tym 프로 듣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